정밀하고 안정적인 고로이의 차세대 브레이커 세련된 난삭제 가공용 VP 브레이커 차세대 신개념 VP 브레이커는 티타늄, 인코넷, 스테인리스 강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가공과 정밀성을 보장합니다 최근 우주, 항공, 방위산업, 석유화학, 의료기 분야와 같은 고정도, 고품이 가공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된 난삭제 가공용 VP 브레이커 세련된 차세대 VP 브레이커는 첫째, 절삭날을 하이포지티브 설계로 제작하였으며 경사면과 칩의 접촉 면적을 감소시켜 절삭시 발생되는 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둘째, 절입에 변화가 있는 가공에서도 안정적인 칩 처리성을 발휘하여 가공성을 고능률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VP 브레이커는 사상 정밀 가공용 VP1 중사상용 VP2 중상용 VP3의 세 가지 타입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우수한 성능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빠르고 강력한 사상용 VP1 브레이커는 외주 연사급으로 티타늄과 인커넬 피삭제에서 고품이 뿐만 아니라 고정도 가공을 실현하였습니다 기존 공구와 대비해 한층 더 높은 면조도를 자랑합니다 빠르고 세련된 중사상용 VP2 브레이커는 원활한 칩 처리성을 바탕으로 상면 마모를 감소시켰으며 고절입 절삭 가공에서도 뛰어난 칩 처리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샤프한 인선 형상을 바탕으로 상면 마모 및 노치 마모를 방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구 대비 50% 성능 향상을 시킨 VP2는 샤프한 절삭난로 절입에 변화가 있는 외경 가공 시 칩 처리 및 수명을 약속하였습니다